우리말 바다쓰기 문제입니다. 적혀주세요. 아 미치겠네 또. 김치찌개와 육개장 중 무엇을 먹을래? 이야 미치겠다 진짜. 형님 컨디션 어떠세요? 예측 결과를 공개합니다. 하하 틀린다. 홍철. 틀린다. 오케이 오케이. 박명수 씨. 두려워. 본인이 표기한 답이 정답일 것 같습니까? 오답일 것 같습니까? 오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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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몰라 지금 모르겠어요 나도 정답. 우리가 틀리면 명성인 치우겠습니다. 맞아. 박명수 씨가 적은 답은. 아이 귀여워. 김치찌개에 안춘법이 틀렸습니다. 아니요. 오답. 아아아아아아악. 원점이야. 이제 세명 모두 마지막 기회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